대전 충남경찰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 주변에 안전교통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합니다. 대전경찰은 시험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203명과 모범운전자 148명 등 351명을 집중 배치합니다. 또 대전역 등 주요 지점 11곳을 수험생 태워주는 곳으로 운영하며 112순찰차 56대와 사이드카 7대 등을 동원합니다. 충남경찰도 교통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770명과 순찰차 155대를 동원하고 22곳의 주요 지점을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 운영합니다.